아이고... 저 놈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저리고 내 방에서 잘 거 아냐 또... 강아지들 흑장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단이 새끼들도 여기서 그렇게 잘 놀다노만... 제니도 잘 노네... 우리 선생님한테 또 금방 배웠나? 제니야 재밌어? 제니? 저도 담보네 이 자식이... 아이고... 잘 판다... 아이고... 잘 판다... 지가 판게 뒤로 날아가니까... 진짜... 으ㅔ... 좀...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고 먹지는 말고 그냥 놀지 코가 다 묻었잖아 흙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파니까 막 위에서 막 흘러 내려오고 너무 재밌어 다시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 없어 안 하면서... 안 하는 거 없어 흙도 먹어. 야 먹을만하니까 먹지 먹어라 얘 이제 나오면 여기서만 놀겠다 재미 붙였어 재미 붙였어 재미 붙였어 제니가 재미 붙였어 오리야 너가 가르쳐줬어? 제니한테? 땅 파는거? 응? 오리야? 오리가 가르쳐줬대요 아이고 보라 죽을라 그러네 가둬놨더니 얼마나 재미있을까? 제니야 나랑 같이 방에서 생활하는게 재미없지? 밖에서 생활할래 너? 진짜 밖에서 생활하게 해야되나? 잠잘 때만 밖에서 심각하게 고민좀 한번 해보자 여기 흙더미 있는데 여기다가 심각하게 고민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차에 타고 다니고 생활은 똑같이 하고 잠자는 것만 얘가 계속 흙 가지고 노는걸 좋아하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흙더미 속에 사료를 하나 던져나 볼게요 슉 아 그래 흙이랑 같이 먹어 괜찮아 흙 먹어도 돼 응? 뱉아버렸어 다시 먹어 저 주댕이 흙봐 아니 또 뱉아버렸어 흙도 먹고 그러는거야 내 동생 보니까 어렸을때 기어당기다가 기어가는 구데기도 주워 먹더만 뭘 아 양 구데기가 꾸물꾸물 걸어가니 기어가니까 아우 저 입좀 봐 그 주워서 낼름 먹더라고 또 엄마가 그러더라구요 와 코 좋다 그걸 찾았네 응 사료를 하나를 역시 개코네 쟤네 실컷 놀아 응 나 할 일 있으니까 아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새로운 놀이터 너무 좋다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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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놀 때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부르지도 말아야 돼 이럴때